흔들리는 거리, 또 흔들리는 20대 이것은 그들에 관한 이야기 주말 저녁 합정역에서 신촌이 돼 수많은 사람들로 거리 위는 휘청이네 술과 담배, 이성과의 관계 난 멀리서 그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보는 한명의 관계 무리지어 거리에 누비는 몇몇의 바빠 저마다 거만한 모습으로 거친말을 내뱉기 바빠 엘시당초 기대도 안했지만 그거 알아? 걔네 대화의 90%는 어제 다 먹은 걸레 얘기란 거 이윽고 클럽으로 향해 댓길라 한잔 그리고 냄비에 목숨을 거네 얘네들 나 이래봤자 가슴 우린 대꾼과 미래보단 클럽 봤으니 가슴을 원해 아, shit 또 어김없이 DJ를 욕해 걔네는 일매를 꼬단 유로하우스가 좋을테 근데 왜 굳이 홍대 힙합클럽일까 이 바닥 노는 논들은 모두 이곳에 모이니까 한편 그 시각도 다른 클럽 앞에 거리 어린 국산 냄비들의 부틀거리는 걸음걸이 양키면 놈에 꼬인 갑상 그녀들의 몸부림 술에만 취대혁 꼬인 바름으로 주얼거리며 향하는 Go some motel 불 보도 뻔해 그저 하룻밤 약하는 다급한 잠짜리 원해 말은 안 통해도 뭘 해도 손발이 많네 이래서 힙합은 국제적인 언어 와 하하 예 세계로 뻗어가 You wanna fuck with me 불빛년들의 목소리나 술과 도우 내 가슴과 모음을 주고서 노운을 제대로 건졌다며 친구들에게 문자질해 그리고 첫차 뜨는 새벽녕 모텔을 빠져나온다 술 취한 지난 밤과는 달리 정신이 바짝 든다 새벽 다섯시 반 홍대는 춥기만 해 기억나는 거 찰린지 짐인지 그 놈 물건 굵기밖에 내일은 생각지 말고 무작정 달려 누가 시빌 걸어오면 말해 이런 시발려 거리는 날마다 새 얼굴들의 한바탕 싸움판 진짜 남자라면 한 발짝 물러설 순 없지 날라차기로 상대방 면상을 걷어차 쓰러진 놈에게 침을 뱉어대고 오늘 혀를 차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에게 자랑해 어우 싸움 잘하네 흔들리는 거리 또 흔들리네 이 시대 자극적인 것 속에서 기를 잃은 20대 당종 매체 문화에 휘둘리는 시기에 썩은 영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게 흔들리는 거리 또 흔들리는 이 시대 자극적인 것 속에서 기를 잃은 20대 당종 매체 문화에 휘둘리는 시기에 썩은 영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게 왜곡된 문화 속에서 기를 잃은 20대 자기 자신을 지키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을 지켜 확실한 가치관 그것을 지념 예, check it out 하, I'm ou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